비트 주세요 긴건조가 흔들'll 중복샷 덕분이 대로 함 조이가 아닌 intentional 무례자 우대카 젊은이들 안에서 원한다 우대카 젊은이들 안에서 원한다 가득 가득 버리지 말 그건 내 신경 쓰으라고 내 짓 하지 말 고기를 혼자 갖춰 피트 주세요 우리 아래 내가 니 아인 말도 가득히 하며 어릴 수 없는데 내가 땡길 때 희망도 없지매 양심 세금 그릴 땐 지금의 집에 땡그네 이젠 한필이면 별 없어 모두 다들 못 죽어봤어 난 한번도 못 겪었던 일들을 다 던져봤어 근데도 기어오네 벌써 니 부모도한테 말이야 지금 내 양손이 떨려 오늘이 한 번 쉬워 재미나 검정하고 울어도 돼 사실 상탄은 없거든 니가 우리에게 바로 상탄은 사실 이 부모님이거든 니가 상탄을 왜 바로 상탄도 틀다고 들더라 니가 그렇게 시원하던 꿈들 상탄도 뭐하고 같은 조직을 변해주라는 것 개념스럽게 대단히 이 부분도 없을 때 우리를 다시 말아가지 우린 우산 주직과 부문을 모두 겪어봤을냐 했지 너의 없는 우리가 피웠으니 내가 간대쳐주지 몇 번 기사 수고하고 생각한 우리 말에다 사살려 우의한 부를 도서고도 항상 살펴라 공정신성 경희동하고 살펴라 공행신을 가져라 경영신으로 이럴게 알려주는 월건대다 지나니 우리 남편 개최 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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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세요